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유 죄송합니다. 집구석에 그냥 콕딱지만 해갖고 저도 그냥 집구석에 이렇게 쭉쭉 잡고 거시기 해본 적 여러분들 초대해본 적은 처음이라 그래도 그냥 거시기 오네 그냥 그 똑똑감도 다 막아버리고 집구석도 좁은 데다가 하필이면 똑똑하면 바로 옆이야 그냥 돌아버리겠네 그냥 그래도 참 경기도 쪽에 참 올로 처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뻐요? 환장하고 있지? 작년에 양주 목가축제 거기 경기도 거기 한번 와보고 처음입니다. 왜냐면은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 아우 그냥 신구 정신이 너무 툭철해갖고 우리 거지들이 높여태요 엄마 이거 신구에 쌉니다. 거지 잡아가라고 어쩌라고 그냥 맨날 거시기만 찾지 말고 빨리빨리 얘기야 야 거시기만 찾지 말고 빨리빨리 얘기야 근데 여기 경기도 수준 줄 있는 곳 아닌가요? 근데 어떻게 수준이 개빨렬다 시골 보다 곧 떨어지고 지랄이야 그냥 이게 내가 이렇게 쬐까나고도 이쁘게장하게 생겼지만 성질이 더러운 년인게 우리 서로 기분 좋게 공연하려면 그냥 엿장수하게 그냥 마음대로 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 줄게 지금 마이크 자꾸 올라와갖고 지랄하고 지금 1분이 되시오 2분이 되시오 3분이 되시오 빨리 하라고 하면 내가 도대체 뭘만 잘까 5분째 벗을까나 가만히 계시오 내가 알아서 안 나니까 어쨌든 나한테 들이대봐야 개척밖에 안 당했으니까 가만히 계시는게 좋을 거에요 그럼 왔으니깐 목구멍 테스트하러 가봤습니다 우리 안상 처음에 이뻐졌고 나도 아침에 딱 딱 일어나서 씻으려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내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이쁜 형이 있는가 싶어 같은 거 아이쿠 아이고 뭐 뭐 잠깐만 아이고 뭐 이런걸 두시고 그랬으면 손이 갑니다 한 말씀 뒤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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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뒤태 뒤태 arriv 동영맥 그 위험에 적셔진 김세호 이렇게 다가가고 그 분열을 내려놔 차라리 잊혀버린 듯 멀어져서 갈 수 있는 여 대령호가 가져올걸 가슴이 더 많다 부리지 못해 이 별로 다 끝나해도 다가가고 너와 나의 운명이지 쭉쭉쭉쭉 가슴이 더 많아 가슴이 더 많아 가슴이 더 많아 부끄럽게 다 안하고 이 분열을 내려놔 나 차라리 잊혀버린 듯 이 분열을 떠나고 가슴이 더 많아 그리고 가슴이 더 많아 다가가고 가슴이 더 많아 가슴이 더 많아 가슴이 더 많아 느리지 못해 이 별로 다 끝날다 해도 가슴이 더 많아 이 분열이 더 많아 너와 나의 한가 사랑스러운 음악